2017 일상 해수욕장계장 축하 기획보면 해변 컨섭스 통해 신나는 음악계획 시작합니다. 렛츠고 뮤직파리 수리질러 푸른 언덕에 회낭을 내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향하는 광야를 향해서 해수욕을 향해서 먼 후로 밑에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비앙틱 숲속을 벗어나봐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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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감사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형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여행을 떠나요